뭐 오늘의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아 뭐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밸런스 패치 대상이 안된 직업분 직업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그래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저도 그래요 이 버서커 개선됐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와서 아 이번에 좀 내 것도 대상이 됐으면 좋겠었는데 내게 안 되니까 난 기분이 아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근데 기대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디스트로이어나 서머너 이펙트 개선해준 거 보면 서머너나 디트 이펙트 개선 그리고 이제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진행한 실력들을 보면 실력이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받든 뭐 밸런스 패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평가는 제쳐두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불만은 여기서 터져나오는 거죠 밸런스 패치는 기약이 없어요 로스타크의 밸런스 패치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개편하기 위해서 뭔가 피드백을 넣어두면 이 피드백이 해결되기까지의 기간은 랜덤이야 확률이야 다음에 특정 직업만 골라서 쏙쏙 이제 먼저 하겠다 정말 좋아요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확실하게 퀄리티 있게 개편하는 거 근데 내 직업이 언제 고쳐질지 남아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랜덤이라는 거죠 다음 밸런스 패치에 내 거 해줄 거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지금 가질 수 있을까요? 아니요 못합니다 왜냐면 다음 직업 개편을 하더라도 그때 내 직업이 포함이 안 돼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약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빨이야 밸런스 패치가 그래서 불안한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? 다음에 또 이번에 개편이 안 되면 어떨까? 뭐 신규 클래스가 나온다는데 그 신규 클래스는 그기에만 집중하고 내 캐릭터는 찬밥 신세로 만드는 거 아닐까? 이런 불안함 키운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그런 불안함들은 정말 그 게임을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살 때 죽기 전에 사야지 가장 이제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다 라는 건데 뭐 캐릭터를 키우는데 여버서커가 나온다 그래서 남버서커는 이제 뭐 곧 버려진다 이런 느낌으로 키우다 보면 뭐 이제 뭔가 성장 욕구도 떨어지고 연구 욕구도 떨어지고 뭐 좀 그런 게 있죠 밸런스 패치 주기를 줄이기 위한 특정 직업들에 대한 집중 조명이라면 주기를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 이런 것들만이라도 발표해 준다면 굉장히 그래도 민심은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불타면은 뭐 물 뿌린다고 조금 이제 조금은 사그라들겠지만 불이 꺼지진 않을 거예요 뭐 여튼 뭐 그런 상황이죠 랜덤벨펜은 RPG의 고질병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뭐 하자요 MMORPG에서의 그 어떤 MMORPG가 황금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MMORPG가 있어 딜미터기가 정말 고퀄리티로 존재하는 와우에서도 황금밸런스는 없습니다 뭐 이건 또 이제 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좀 그거예요 그 이제 로아가 단순히 로아온이나 페스티벌이 아니라 밸런스를 주제로 한 메인 주제로 한 간담회 같은 거를 한번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당연히 욕만 나올 거고 그거 하겠지만 그런 자리들이 유저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담회나 이제 그 그런 것들에서 욕 한번 쉬게 먹는 거 뭐 어찌됐든 필연적으로 필요한 자리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애초에 이제 그 개발자 코멘트 이번 밸런스 패치에 달린 개발자 코멘트 그 개발자 코멘트만으로는 직업을 키우는 유저들이 그 코멘트를 보고 밸런스 담당자들이 내 직업의 문제점과 밸런스 담당자들이 내 직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그 불안함이 만들어지는 코멘트였으니까 좀 더 좀 디테일한 코멘트를 간담회 또는 밸런스 패치에서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이야기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나는 간담회가 열리면 욕하겠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유저들은 애초에 궁금한 점이 더 많을 거야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됐는지 밸런스를 조정할 때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딜미터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담당자들이 나와서 얘기해주는 것만큼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게 없는데 그지 나아지는 게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든 뭐 솔직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나아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밸런스가 뭐 수익구조상 정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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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밀 중에 기밀이라서 뭐 얘기를 못한다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저도 벨팩 간담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 그렇죠 답이 없어요 뭐 유저들이 말하는 밸런스가 무조건 올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그 밸런스가 무조건 올분 올분 결과를 초래하냐 절대 아닙니다 둘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서의 그 조율이 필요해 유저들끼리도 갈리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과의 유저들과의 그 조율 뭔가 좀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거 하는 곳이 소통의 장이죠 로아온 윈터 전에 밸런스 간담회 이런 거 무조건 뭐 용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뭐 다 화내고 욕 나오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유저들끼리 유저들끼리 유저들끼리